참고로 현재 화면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현재는 녹화중이다라는 뜻입니다. 다시 한번 화면에 여기 밑에 빨간줄이 나온다 하면 녹화중이라는 뜻이에요. 이렇게 녹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최대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습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. 제가 한번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%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녹화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한 개요 첫 동영상으로서 일단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무조건 크롬 브라우저로 사실 여러분이 하다보면 여기까지는 외우게 됩니다. 위켄.io.com 번호 1227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. 언제 어디서든 이걸 들어가시면 수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 같은 것도 다 여기 링크로 올라올 거예요. 수업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. Spielage никак эта 설명을 드릴게요. 아 vulnerability 어떻게 들어가세요? и littleossing 아니야. opens.